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일요일 출범했습니다. 이 정당의 산파 역할을 했던 용혜인 세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오늘 이 당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용혜인 대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면. 네, 일단 비례연합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묘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지난 촛불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사표를 줄여보려고 만든 정책인데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보정당들도 차라리 병리평을 돌아가자거나 아니면 제도를 아예 반반을 캡을 씌우자 이런 제안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개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그 묘책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력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에서도 호응해 주시고 또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에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병리평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아직도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병리평과 비례연합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리평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지지율을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들이 득표한 만큼만 지지받는 만큼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정당이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면 40%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소선거구제와 병리평이 공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는 40%만 받아도 의석의 절대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표와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지율, 지지 받는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게 된 거죠. 용의원은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 어떤 뭐랄까 열광하는 팬들도 있고요. 보면은.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지역구 나가지? 왜 비례를 하려 그래? 이런 어떤 지적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고 다른 걸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의 출마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과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다음 국회에서도 희망의 정치를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지역구 출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낙선을 각오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두 가지 말씀이 저는 다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더 고민되기도 하고 긴 시간 좀 숙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와 또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당과 함께 내린 결단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의 생각과 당의 어떤 방침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조금의 이견을 조절했습니까?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선택지들 속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역구를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능성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우위와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울산 북구 관련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고민이 컸어요. 저의 지역구 출마로 인해서 어떤 연합의 가치가 좀 흐려지거나 아니면 이 연합의 또 다른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저에게도 비례를 다시 출마하는 것이 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함께 고민한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은 몇 석이 목표입니까? 구체적인 의석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요.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22대 국회가 개혁 과제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공감대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것의 결과가 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30명 배치하죠. 그중에 20명이 민주당이고요. 10분이 진보당이죠. 그러면 그 순번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네. 이제 순번과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가 합의를 할 때 처음에 비례연합 정당을 합의할 때 상호 간의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교호하여 배치한다라는 것을 합의한 바가 있고요. 기준은 없습니까? 아직 합의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일 내에 각 당의 후보들도 정해지고 하면 자랑스러운 그리고 믿음직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례연합 정당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몇 번이냐에 따라서 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선거연합의 방법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시해 왔었는데 함께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한 정당에게만 이 선거의 승리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석이라도 더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힘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추상적인데.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딱 나올까요?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저희가 합의서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교호로 배치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앞에만 배치되거나 어떤 정당이 뒤에만 배치되면 감사 이렇게 쭉 나열 식으로 해가지고 각 정당이 번갈아서 쫙 깔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뒷번호에 있는 정당에게만 선거에 어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 내에서 서로 간의 신의를 가지고 합의해내는 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할 것이고 잡음은 없을 것이다. 네. 자 여당의 위성정당과의 차별성이 뭡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근거지점을 남기기 위한 위성정당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개혁의 취지를 지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도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연합이다라는 점이 저는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전의 어떤 선거연합, 선거연대의 단일화를 생각하면 각 지역에서 지역별로 인물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통한 단일화 이렇게만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제가 실제로 이 연합을 구성하면서도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를 합의하는 내용을 가장 공을 들여서 했습니다. 실제로 정책협의의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미팅들을 했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당들이 그냥 모여서 선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그 구체적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연합정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위성정당은 연합정당이고 국민의힘의 정당은 사실상 병립형, 사실상 국민의힘과 한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다른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은 연동형을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연합인 거고 국민의힘일에는 병립형 퇴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런 점을 파고들어서 국민의힘은 어떤 극한 말 같기도 한데 민주당을 숙주로 내줬으며 종북세력연합이다. 이런 트로이 목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트로이의 목마라면 국민의힘이 트로이라는 이야기인데 선거의 패배를 좀 직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좀 논리 없이 이렇게 좀 색깔론으로만 무장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좀 낡고 게으른 보수의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아리백은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치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이런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재생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당의 어떤 공격의 초점은 종북세력 많이 나오던 내용인데 특히 진보당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옹호를 해주시다면 서로 다른 세계관의 정당을 어떤 절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낡은 문법이고 저는 냉전시대의 어떤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당을 따로 한다는 건 저는 정당 하나하나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정당이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대한 관점, 복지국가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진보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민, 빈민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해온 진보정당으로서 진보당의 존재를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런 상호간의 존중과 인정의 정치가 얼마나 유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명분 쪽은 많이 여쭤봤고요. 자, 이제 정치실무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요. 조국신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죠. 지금 굉장한 어떤 여론조사상 여러 가지 어떤 지표에서 의미 있는 아직까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라는 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고요. 둘 쪽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네, 저는 국민들께서 바래왔었던 자라기 경쟁을 할 수 있는 협력적 경쟁 혹은 경쟁적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의 방식처럼 정책의 내용과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두고 토론하면서 경쟁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어떤 공동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유능한 정당인지 그리고 개혁적 정당으로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 협력과 협력적 경쟁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기엔 말입니다. 선거 전략상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선명해요. 그 내세우는 것도 검찰개혁 그다음에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 측면을 담당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추구하겠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내세우는 정책이 선명하진 않아요. 유권자들이 좀 헛갈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 다른 걸 다 떠나서 선거 전략상 좀 불리한 측면에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정당들과 세력들이 모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의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저희 새진보연합이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덜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선명한 개혁적 과제들을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고 또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연합정당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합의를 하셔야겠지만 가장 내세우는 1번이 뭡니까? 그게 있어야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텐데요. 당장 선거는 40일 이내로 남았고. 네. 첫 번째 가장 큰 틀에 공감대가 있는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총선을 그거는 조국혁신당과의 겹치는 부분이군요. 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정치개혁의 취지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 굉장히 꾸준히 대전안의 과제로 이야기해왔던 탄소세라거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개혁 아니면 기본소득 이런 내용들이 공통의 개혁과제로 포함될 것이고 저는 그것은 기본소득당이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개혁과제 중심의 연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현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견인해내면서도 야권의 단단한 공조를 만드는 것을 해왔던 것이고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교집합이 훨씬 많은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국혁신당 당 차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표하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리셋코리아 네트워크에서 정책토론회 같이 토론 초청받아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조국 대표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창당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일지는 좀 열려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창당이라는 방식을 택하신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이번 총선 이후에도 협력해야 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과제들에서 공통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당 공천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당 공천 과정에 이어... 각자 얘기해볼까요? 민주당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사실 공천이라는 게 원래 다이나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역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항상 50%가 넘게 구성이 됐던 것은 그만큼의 어떤 후보의 변화, 후보군의 변화, 정치인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공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변화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공천의 결과가 국민들 눈높이에 지금의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는 공천이냐에 대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용 의원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이 아까도 요전 섹션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내일 어떤 결정을 할까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민주당 결국 탈당 통보를 했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어떤 공천 과정에서 예전에 있던 분들이 탈당을 하고 또 중진이라는 분들이 몇 분 탈당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분께서는 국민의힘으로 가시기도 하고 과연 그런 모습들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말 어떤 큰 꿈과 개혁의 과제들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4월 10일 선거날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운동, 진보정치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여당으로 갔단 말입니다. 정치적 방향, 정책적 방향이 180도 다른 누구든 정치인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분과 신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해왔던 많은 어떤 발걸음들과 어떤 발자취들을 뒤집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기에도 사실 참 쉽지 않은 거여서 저 스스로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좀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네. 여당의 조용한 공천, 조용한 것이 감동이다. 이런 말씀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용한 것이 과연 혁신일 수 있을까? 사실 혁신이라는 건 언제나 다이너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넓은 의미에서 국민들께 더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는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에 가까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이 모여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그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3지대라는 것이 양비론을 가지고 작년 말부터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제3지대의 무책임한 양비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으로 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제3지대에 대한 어떤 이도저도 아닌 제3지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여론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다른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을 합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기존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양비론으로 흡수되지 않고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도로 잡히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용 의원을 비판하는 어떤 여당 의원들 중에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다 결국은.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선거랑 연장선산에도 계속 어떤 그런 논리적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1중대는 괜찮은가라고 저는 좀 대묻고 싶긴 하고요. 기본소득당과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작은 정당이 무언가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연대연합해서 원하는 바를 실현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그냥 이중대라고 부르는 건 그냥 본인들의 어떤 의사와 의견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폄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과 저는 이중대라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개혁에 실패했다라는 국민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권의 발언들이 너무 과격해지고 좀 뭐랄까요 극한적인 어떤 워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건 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당에서는 지금 용혜인 의원을 당을 기생충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에 묻어가지고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어떤 비난에 대해서 네 뭐 그런 비난은 저에게는 크게 타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연합정치를 왜 하려고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연도연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큰 승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그 연합이 승리하는 것에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과연 국민들에게 실제로 집권 세력으로서 얼마나 희망을 더 드렸는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을 좀 점잖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당이란 것이 아까 그 비슷한 취지 같은데 정당이란 것이 자신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말로서 얼굴로 승부를 봐야지 큰 거대 정당에 기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석을 얻어서 자기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속 가능한 정당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지향과 자신의 정책 그리고 자신의 말 저는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기본소득당만큼 선명하게 그 방향성을 당명에서부터 드러내고 의정활동에서도 드러낸 정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특히나 국민의힘에게 기본소득당이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합당 후보들 총선 때 어떻게 선거운동 하십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모아내는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총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다가올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까지를 함께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에게 그 진보적 정권교체의 핵심은 기본소득의 실현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이요? 그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내는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또 설득해낼 예정입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기본소득 얘기할 때랑 방향이 갔습니까? 다른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는 지향점을 공유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당은 분명히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당론 수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기본소득당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딱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